안녕하세요. 위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19일 오늘의 위주시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배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럼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월요일을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려 그랬는데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루를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월요일날 미국 증시가 문을 열지 않는다라는 소식부터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월요일 2월 19일은요. 프레지던트 데이입니다. 그래서 휴일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문을 닫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프레지던트 데이가 뭔지 찾아봤거든요. 2월 3번째 월요일날 열리는 프레지던트 데이는요. 미국의 연방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주에 관계없이 모든 주에서 한꺼번에 쉬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요. 원래는 공식적으로 2월 22일이 프레지던트 데이였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날의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생일이거든요. 따라서 과거에는 2월 22일날 공휴일이었는데 최근에는 이걸 바꿨습니다. 1971년부터 리저 그리고 여행 산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따라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일간의 주말을 만들기 위해서 연방 공휴일이 변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2월의 3번째 날에 프레지던트 데이를 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행도 다니고 좀 소비를 독려하는 그런 날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하루를 더 기다려야 미국 증시가 문을 열게 됩니다. 자 하지만 미주은의 방송 계속됩니다. 2월 19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신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한주동안 미국 증시의 희황을 정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빈비지닷컴의 S&P500 맵을 보시면요. 첫번째 긍정적인 부분은요. 마켓브레스가 지난 한주동안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즉 올라간 종목의 수가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는 훨씬 더 많았죠.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메가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떨어진 종목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63%로 굉장히 많은 폭으로 하강을 했고요. 아마존도 마이너스 2.83%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1위 기업, 2위 기업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3.92% 떨어졌고요. 애플이 마이너스 3.46% 따라서 시가총액의 커다란 기업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강을 했다. 이 부분이 부정적입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S&P500은 0.42%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더 좋지 않았습니다. 1.28%나 하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테크 위주로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요. 러셀 2000은 0.9%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주도주들, 메가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약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마켓 브레스가 넓어지면서 올라간 종목들, 특히 중소형주가 많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다음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성장주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 로크와 나오는데요. 로크의 주가가 금요일 하루 동안 23.8%나 급락하면서 일주일 동안 24.84%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로크의 주가가 폭락한 이유는요. 역시 어닝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어닝 결과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빛빛이 나왔거든요. 시장의 전망치를 초과하는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애널리스트의 진단이 있었고요. 오픈하이머의 전문가가 이번에 로크에 주고 있었던 목표 주가 100달러를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로크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갖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두 번째로 업스타트 역시도 22.74% 하락을 했고요. 자 다음은요. 한 주 동안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성장주의 이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운드하운드 AI 같은 경우는요. 엔비디아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려 69%나 주가가 폭등을 했고요. 코인베이스도 괜찮았습니다. 한 주 동안 26.99% 올라갔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어닝 결과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더 트레이드 데스크 역시 훌륭한 어닝 실적을 발표하면서 금요일 날 주가가 17.46% 급등하면서 일주일간 24.7%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로빈훗 플러스 21.21, 파야 테크놀리지 플러스 18.18,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이번에 유럽연합에서 유전자 가위치료제 캐스지비에 승인을 받으면서 17.4% 급등했습니다. IDCC 플러스 12.73, 암홀딩스 플러스 11.40, 우버 테크놀리지 10.58% 상승했는데요. 우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식을 시장에 전달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에디타스 플러스 9.40, 솔라 엣지 플러스 9.39, 마지막으로 SMCI가 8.51% 상승 주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은 미준 탑12의 성적입니다.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우버가 10.58%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SMCI, 슈퍼마이크로가요, 금요일날 무려 20% 가까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수익률은 8.51%를 지켜냈습니다. 테슬라가 플러스 3.30, 오래간만에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소파이가 플러스 2.83, 엔비디아 플러스 0.67, 팔란티어 플러스 0.25%로 플러스를 보이는 6종목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반은 떨어졌는데요. 인피니온이 마이너스 1.42, 온셈이 마이너스 2.67, 아마존 마이너스 2.83,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3.92, TSMC 마이너스 4.82, 마지막으로 나비타스가 5.37%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에는 미국 증시가 이렇게 지난주 한 주 동안 하락 추세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럴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는데요. 미국 증시를 움직이는 두 가지의 가장 커다란 외부적인 요소를 보시면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요.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탄탄한 모습을 보이는 이게 이제 최상의 컴비네이션이잖아요.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심지어는 몇 달 동안 미국은 계속해서 이러한 소식을 투자자들한테 전달을 해줬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또 미국 경제는 오히려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따라서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최고의 시나리오가 구성이 된 거죠. 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은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는요.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거기에 미국 경제가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욱이 CPI도 좋지 않았는데 금요일날 PPI 보고서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PPI 역시도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는다. 이러한 모습을 투자자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부분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부르는 PPI 보고서 발표 직후에 4.3%로 급등했다라는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요. 1월달 생산자 물가 지수 보고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요일날 급상승하는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8%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상승한 4.322를 기록했고요. 주요 수준인 4.3을 상해했다. 따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4.3을 넘지 않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준을 돌파했다는 거죠. 그리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요. 무려 13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4.703의 최종 거래가 됐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한 거죠.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테크 주식 그리고 성장주들에 대한 미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멀티플이 감소되는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따라서 주식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0.3% 상승했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치는 0.1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상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된 거죠. 더욱이 변동성이 극심한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BPI는요. 무려 0.5%나 지난달 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0.1% 정도 상승할 거다. 따라서 지난달에 비해서 거의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굉장히 많은 폭으로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따라서 시장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죠. 그에 앞서서 목요일날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요. 1월의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는 0.8% 감소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요. 이거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기대했거든요. 0.3% 정도 감소를 예상한 것이 경제학자들이었다. 따라서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경기가 좋지 않다는 모습을 세일즈 리포트가 보고를 한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좋지 않았던 부분은 역시 CPI인데요. 이번 주 초에 발표된 1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3.1%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상해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세 가지의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모두 투자자들을 실망시켰죠. 그리고 최악의 컴비네이션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거기에 미국 경제는 오히려 하락하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따라서 지금까지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뉴스가 거꾸로 발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금리 인하의 시기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의 횟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요. 따라서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뉴스가 많이 들려왔는데요. 영국이 리세션에 빠졌습니다. 목요일날 발표가 됐죠. 따라서 지금 현재 경제 대국 중에 뭐 독일도 그렇고요. 일본 그리고 영국까지 차례차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은 그나마 경제가 버티고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면 금리를 조만간 인하할 가능성이 없어지죠. 그리고 높은 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결국은 미국 경제도 리세션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늘어났다. 따라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지난주 미국 증시의 하락 이유를 분석하다 보니까요. 월요일부터 방송 분위기가 너무 침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희망적인 기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요. 2024년 미국 증시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매그니피센트 7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골드만삭스의 주식팀은 메가캡의 영향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의 시장과 수익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요. S&P500의 목표 주가를 현재 수준보다 높은 5200으로 올렸습니다. 전문가의 이름은 전략가 데이빗 코스틴이고요. 데이빗 코스틴 같은 경우는 이미 12월 달에 미국 증시의 목표 주가를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목표 주가는 4700이었는데요. 무려 5100까지 400이나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때는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이 더 비둘기파적인 정책을 피고 있다. 두 번째로 더 낮은 실질금리가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실질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요.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전망을 반영하면서 목표치를 400이나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5100에서 5200으로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이유는 개선된 어닝 전망을 반영한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가는요. 실적 곱하기 멀티풀입니다. 따라서 지난 12월 달에 목표추가를 올린 이유는요.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이번에는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스틴은 올해와 내년에 하향식 S&P 500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계산했는데요. 하향식이라는 것은 500대 기업의 EPS를 하나하나 모아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지금 매크로 상황을 고려할 때 주당 순이익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원래 가지고 있었던 237달러, 250달러에서 상향 조정돼서요. 올해 같은 경우는 S&P 500이 만들어내는 EPS는 241달러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요. 256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멀티풀을 기대하는지 멀티풀이 나올 수가 있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200을 찍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누기, 지금 현재 2025년 EPS의 전망치는 256이잖아요. 따라서 256으로 나누면 지금 Forward PR이 나옵니다. 20.3배죠. 따라서 지금 현재 골드만삭스의 전략가 데이비 코스티는요. 내년 정도가 됐을 때 500대 기업이 만드는 EPS는 256달러 곱하기 멀티풀은 20.31.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 5200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 시즌은 또한 메가캡, 매그네피센터 7 주식, 즉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의 지속적인 펀드멘탈 강세를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닝 실적이 하나 남았죠.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발표를 하는데요. 엔비디아가 만약에 컨센서스랑 비슷한, 따라서 컨센서스를 크게 넘어설 필요도 없고요. 딱 맞는 추정치 정도만 발표한다면 매그네피센터 7의 매출은 계산을 해보니까요. 작년 대비 무려 15% 성장하는 셈이고요. 마진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작년 대비 582 베이시스 포인트, 그 얘기는요. 5.82% 포인트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닝 성장은요. 작년 대비 58%에 이를 것이다. 물론 이제 4분기 딱 하나만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8%나 어닝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성장률이죠. 자 반면 S&P500의 나머지 493개의 종목은요. 매출은 전년 대비 3% 성장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마진이 56 베이시스 포인트 오히려 감소했거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닝은 2% 감소하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중소용주가 달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금리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중소용주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마른 중소용주 기업들은 이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금의 흐름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대출에 많이 의존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이게 떨어져야 중소용주가 달릴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약세는 주로 에너지 섹터가 주도하고 있고요. 전형적인 S&P500 종목의 연간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S&P500 지수 구성 종목의 중간값을 보시면요.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6%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 증시에 투자하면서 바라는 거는요. 미국 증시가 과거처럼 10% 정도 평균적으로 올라가길 바라잖아요. 미국 증시가 과거에 10%씩 계속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그런데 멀티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지만 결국은 평균 수치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요. 과거 역사상 미국 주식의 주당 순이익이 계속해서 10% 정도 평균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 얘기는요. 지금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성장률이 둔화됐다. 평균적인 주식이 그렇다는 거죠. 중간값이라는 것은요. 평균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주식을 얘기합니다. 평균은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S&P500을 이루는 많은 종목 중에 지금 Magnificent 7이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메가캡 주식의 펀드멘탈 강세는요. 2024년 S&P500의 전체 순이익도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Magnificent 7의 어닝 추정치는요. 무려 7%나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3개월 만에 어닝에 대한 전망이 7%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진 역시도 86 베이시스 포인트 상향 조정됐고요. 그런데 나머지 493개 종목은요. 어닝 전망이 오히려 3% 하향 조정됐고요. 마진 역시도 30 베이시스 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요.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종목 선택이 정말 중요한 이러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Magnificent 7은요. 2023년 작년 S&P500 전체 매출의 11% 그리고 수익의 18%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미국 증시로 올렸던 것은 Magnificent 7 7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요. 컨센서스를 보시면 이들 종목의 주당 순이익이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닝이 20% 성장한다면 주가도 20% 성장한다. 이러한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틴이 얘기하기를요. Magnificent 7 7개 종목 중에 5개 종목이 포함된 테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2개의 섹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2024년 S&P500의 업종 중에 가장 강력한 수익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바로 테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유는요. AI 성장 그리고 소비자 강세 등의 주요 요인이니 이들 부분에 매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들 기업이 운영 효율성에 집중하면서 마진 역시도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최상의 시나리오죠. 첫 번째는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AI 덕분이다. 두 번째는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지출을 강화할 것이다. 두 가지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출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효율성까지 극대화시키면서 마진까지도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도요. 계속해서 테크 기업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업 뭐 메타 같은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라.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역시 수요일 날 예정된 NBDI Earning 결과 발표가 아닐까 합니다. 이 글의 제목에 나와 있듯이 미국 증시의 운명이 달려 있다. 따라서 몇 년 만에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가 바로 NBDI Earning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주에 NBDI 실적 발표가 수년 만에 가장 중요한 단일 주식의 실적 발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교차 자산 판매 담당 이사를 담당하고 있는 브라이언 가렛이 등장하는데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NBDI 옵션 거래 상황이 지금 11%의 내재적인 움직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수요일날 NBDI가 Earning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11% 정도 급등하거나 아니면 11%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그 얘기는요. 이번 Earning 실적으로 발생될 이익 혹은 손실로 예상되는 시가총액 금액은요. S&P 500에서 37번째로 커다란 규모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S&P 500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 기업 500대 기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커다란 500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수요일날 NBDI가 Earning을 발표하고 나서 만약에 주가가 11% 올라가거나 아니면 떨어지게 되면요. 그 움직임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커다랬냐면 지금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37번째로 커다란 기업의 시가총액이랑 같은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 수요일날 NBDI의 Earning이 얼마나 커다란 임팩트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브라이언 가렛은 지난 2021년에도 S&P 500이 괜찮은 고점을 기록했지만 그때 연준은 다른 전쟁 경로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2021년에 고점을 찍고 나서 S&P 500은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때는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 접어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사이클이 시작된 거고요. 이제는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따라서 같은 고점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렛은 또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옵션 거래 중에 60%가 콜옵션이다. 따라서 콜옵션에 대한 리테일 투자자들의 강력한 선호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콜옵션이라는 것은 주식의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 비율은요. 60대 40으로 올라가는데 베팅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콜옵션에 대한 구글 트렌드 검색은요.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콜옵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시장이 너무나 과열되고 있다. 굉장히 좀 도박성으로 바뀌고 있다. 그 얘기는요. 조금씩 조금씩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 수요일 날 엔비디아의 언인 결과는요. 언인 결과에 따라서 정말 큰 폭으로 주가가 올라가거나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언인 결과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는 엔비디아 언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미즈음 멤버 분들께서도 그렇고 또 구독자 분들께서도 엔비디아 주식을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아니면 팔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알 수가 없죠.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높은데 그게 위쪽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아래로 움직일지는 저 역시도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기업은 앞으로 중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추세, 성장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요. 줍줍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 엔비디아의 주식을 파는 것보다는요. 다른 종목에 들어가 있는 투자자금을 빼서 현금으로 잠깐 빌려오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하면요. 다시 빼놓은 자금을 다른 주식으로 옮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 다른 종목에서 빌려왔던 이 투자자금을 이용해서 엔비디아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면 되죠. 저 역시도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께 공유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루프 캐피탈에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요. 120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 기관에서는 엔비디아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어떠한 논리가 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엔비디아의 상승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루프 캐피탈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아난다 바로아고요. 바로아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목요일 종가에 대비해서도 무려 65%의 상승 여력이 있는 1200달러의 목표 주가를 주고 있고요. 매수 등급을 이번에 제시하면서 새롭게 커버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아가 얘기하기를요. 1990년대 닷컴 버블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95년처럼 파티를 진행할 것이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비슷한 기사를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점이 1995년인지 그 얘기는 버블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인지 아니면 1999년 아니면 2000년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아가 보기에는 이제 막 인공지능의 파티가 시작된다. 따라서 계속해서 버블이 커질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금요일 날 개장 전에 약 2% 추가 상승하면서 2024년 47%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2월 달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거의 50% 가까이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작년에도 230%나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아라는 전문가가 1200달러라는 엄청난 목표 주가를 제시한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하이퍼스케일러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하이퍼스케일러가 더 큰 그래픽 처리 장치 컴퓨팅으로 전환하는 단연간의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막 클라우드 혁명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덕분에 클라우드 혁명이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점점 더 많은 클라우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 최전방에 있다. 클라우드, 즉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요. 이것을 계속해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1995년부터 2001년 사이에 인터넷 보급이 5배로 확대된 인터넷 구축의 시대랑 비교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막, 그러니까 1995년부터 인터넷이 막 활성화됐는데요. 그때처럼 인공지능이 이제 막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향후 2년간의 회계 년도 동안 컨센서스 추정치에 대해 상당한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도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요. 여기서 계속해서 전망시가 추가 상향될 것이다. 따라서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사실 엔비디아의 멀티플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에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갈 수 있다면 주가도 계속해서 달릴 수 있다. 이러한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2023년에만 1,500달러의 규모의 GPU 기회를 맞이했던 것이 바로 엔비디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에도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두 가지의 리스크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추가적인 실리콘 공급 업체입니다. AMD 그리고 인텔을 얘기하는 건데요. 따라서 경쟁이 계속해서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엔비디아의 독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하이퍼스케일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테크 기업들이죠. 이러한 메가테크 기업들이요. 전용 내부 실리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머지않아서 아마 메가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칩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두 가지의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리서치에 따르면 적어도 2024년에서 2025년까지는요.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사들이 엔비디아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칩을 취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내년까지는요. 엔비디아의 대안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한 기업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 중에서 이 내부의 자체적인 서브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따라서 아직도 이 클라우드의 전환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AI를 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에 따라서 AI 지출과 예산이 증가하는 것도 엔비디아의 좋은 징조다. 이렇게 바로아가 얘기합니다. 2023년에는 예산이 30%에서 45%로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도요. IT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AI 투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대 수혜주는 엔비디아다. 따라서 1년 내에 엔비디아의 주가는요. 1200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투자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식은요. 첫 번째로 엔비디아 그리고 두 번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아닐까 합니다. 슈퍼마이크로는요. 지난 1년간 주가가 무려 900% 이상 올라가면서 단 1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템백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날 주가가 20%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지금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요. 지금이라도 익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매수의 찬수인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관련된 여러가지의 정보를 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화면에 나와 있는 기사는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매도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글이 있었는데요. 제가 2월 14일날 발렌타인데이 때 멤버분들께 공유를 해드린 기사였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기업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잠재시장의 규모도 굉장히 크고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칭찬을 많이 해주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진단한 이유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밸류에이션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얘기만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PE레이셔가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화면에 나와있는 것처럼 불과 1년 전에는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PER, 우리가 보통 PE레이셔라고 얘기하는 거죠. 10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1년간 만들어내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0배도 되지 않았던 정말 저렴한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저렴한 PER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데요. 제가 8월 중순에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매수했을 때 이 PER이 한 21배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충분히 매수해도 좋은 시점이다 판단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낮은 PER은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매수 기회가 계속해서 투자자한테 주어진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이런 PER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2월 15일을 보시면 PE레이셔가 78까지 급등했습니다. 따라서 저렴한 PER이 한 가지의 투자 가치였는데 이러한 투자 매력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죠. 따라서 앞에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PER이 갑자기 너무나 많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는 어떤지입니다. 주가가 20% 가까이 떨어졌는데 밸류에이션의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 PE레이셔는 두 가지가 있죠. TTM 트레일링 12먼스가 있고 또 하나는 포워드입니다. 자 과거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62.6배로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은 사항이고요. 포워드로 보시면요. 앞으로 만들어낼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40배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17배 15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이 형성됐다. 이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죠. 하지만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성장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PEG를 보시면 0.76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성장성이 유지가 된다면 40배라는 PER은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한 가지 지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자 제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RSI 지수 Relative Strength Index를 화면 캡처해냈는데요. 2월 15일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RSI가요 96.24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헤드웨이도 너무나 높은 과매수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번 조정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조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슈퍼 마이크로 관련해서 기사 하나를 더 읽어드릴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가 20% 급락한 이후에 4G에 게재된 글입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를 둘러싼 8가지의 팩트를 체크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투자 결정에 활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슈퍼 마이크로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날 20% 가까이 급락을 했죠. 따라서 800달러를 약간 상해하는 수준인데요. 그 얘기는 17년 전 상장 이후에 역사상 여섯 번째로 가파르게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023년 8월 이후 최악의 하루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금요일의 매도 이후에도요. 슈퍼 마이크로의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는 181% 상승해 있는 사항이고요. 미국의 3000대 주식 중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무려 770%나 상승한 셈이고요. 미국 주요 주식 중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20%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생성형 AI 필요한 고성능 데이터 서버를 만들면서 엔비디아 그리고 인텔 등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슈퍼 마이크로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금요일 날 주가가 크게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 아론 레이커즈 때문입니다. 자 이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슈퍼 마이크로를 중립 등급으로 커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다루고 있지 않았던 종목인데 새롭게 커버하는데 매수를 주지 않고 중립을 줬거든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이 회사의 놀라운 수익 잠재력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많이 팽창돼서 현재 주가에 이미 이러한 성장성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했던 거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스파고의 목표 주가 960을 줬는데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8배까지 떨어졌죠. 따라서 금요일 마감 주가보다는 거의 20%의 상승 여력이 아직은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목요일 날은 밴커 오브 아메리카가 1040달러라는 목표 주가를 개시했잖아요. 따라서 이전에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슈퍼 마이크로에 대한 기관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지금 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획득하고 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면요. 밴커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슈퍼 마이크로는 AI 서버 시장에서 1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향후에 AI 서버 시장은 150%나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3년 내 슈퍼 마이크로의 점유율은요. 10%에서 17%까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규모는 150%나 늘어나고요. 거기에 지금 시장 점유율은 10%밖에 되지 않는데 17%까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슈퍼 마이크로의 기업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가 나옵니다. 로젠 블렛의 애널리스트 한스 모세만인데요. 지난달에 고객들한테 보낸 메모에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를 AI의 스위스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AI 줄다리기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하든 엔비디아가 됐든 인텔이 됐든 AMD가 됐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회사의 능력이 있다. 따라서 분쟁, 중립국, 스위스랑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를 보시면요. 슈퍼 마이크로가 금요일 날 잃은 시장 가치의 규모는 100억 달러 이상입니다. 시가총액은 2022년 말 40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450억 달러거든요. 따라서 시장 가치의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2022년 말에 비해서 여전히 10배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템백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 몇 주 동안 AI 낙관론으로 비슷한 상승세를 보였던 영국 반도체 집 설계 회사 암홀딩즈가요. 금요일 날 주가가 5%나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하나만 떨어진 게 아니죠. 따라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와중에 그동안 굉장히 주가의 상승이 도달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 얘기는요. 만약에 다시 시장의 분위기가 역전돼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상승세가 만들어진다면 다시 한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8가지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를 둘러싼 팩트를 살펴봤는데요. 이 팩트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나름대로 투자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2월 19일 오늘의 미국 주신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첫 번째 날에도 미중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은 아무래도 다른 날보다 조금 피곤합니다. 주말 동안 삶의 리듬이 좀 깨졌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다시 일상으로 접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피곤하시지만요. 이번 주 계획도 세우시고 열심히 운동도 하시면서 삶의 리듬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 투자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모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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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